여기까지 막 튀겠어요 여기 다 젖어요 여기 못 올라가요 얼마나 시원하냐면은 잠깐 잠그고 이거 손을 못 써요 얼음물 얼음물이라 이거야 거의 봄에 와야돼 놀랍다 돌을 때 찍어 사진은 그쪽에서 찍는거야 찍는게 아니지 숲에도 한번 가보세요 이 앞에 숲 좋습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다 찍으신 분들은 라티로 가셔서 커피 한잔씩 하시면서 다행시간 요새미씨에서 한번 저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가봐 대단하다 가요 뭐 이동되어 여자가 너무 좋고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까 저기서 뭐가 탁 튀어나갔어 감사합니다.